임창민, 박민우 박민우 아 잠시 너무 바로 말한 것 같은데 임창민, 박민우? 음.. 민우 형? 아 선배님도 좋은데 민우 형도 좋아요 선배님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박민우 선수한테 알면 탈산지 아 이닝 작년에 탈산지 많이 잡아봤는데 중요하지 않더라 이닝이 더 중요한 것 같더라구요 창원 아 그냥 뭔가 한국 한국이 좋아요 산다라바 이유는? 귀여워요 아 나이는 좀 많은데 둘 다 좋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 지금 전지훈련 하면서 잘 되는 것 같고 몸도 아픈데 없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가지고 한국 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& 돌리 tes 여성 배고파